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문제는 5문항에 출제가 되어 5문항에 대한 배점은 각각 2점씩에서 2,5,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합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딜리트 누르셔서 삭제하시면 돼요.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차트 종류를 누적 가로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화면에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가로막대형에 두 번째 있는 누적 가로막대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세 번째,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그 다음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입력하셔서 A1셀과 연동하겠습니다. 라고 A1셀을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십니다. 다음 네 번째, 근로장학 계열에만 근로장학 계열, 회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겠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가 안쪽 끝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안쪽 끝에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에 대해서 안쪽에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 서식의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의 안쪽 가운데, 미리 설정의 화면에서 좀 짤리겠네요. 안쪽 가운데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은 체육이밀 선의 테두리에 가셔서 너비를 2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문제에서 제시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실습하시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차트와 결과 시트의 차트가 동일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 살펴보셨습니다.